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문 대림,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아껴가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총력 묘세전에 나섰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JDC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 대림 후보.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 민주주의의 퇴행, 평화체제의 위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문 대림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촌을 살리는 민생 우선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과 신도시가 혼재한 대한민국의 축소판 제주시 갑 지역을 전국의 갑으로 만들겠다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19년 동안의 국회 보좌관 경력을 내세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민주당 독주를 끝내야 한다며 새 인물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고광철 후보는 4.3 유가족으로서 4.3의 완전한 봄이 오도록 정의로운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어려운 제주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도의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투표장으로 꼭 가셔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내 경선의 파고를 넘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승리냐, 전략공천 카드로 등장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의 돌풍이냐. 결전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